자, 그러면 됩니다. 같이! 내가 사랑한 소나를 알리는 또 하나 있지 바람불음, 바람불음, 벌밤에 서있어도 나는 흐름이 높지 않아 자,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그러나 소리만 떠나지면 눈물과 나는 흐름이 높고 아주 좋아요 빛한 눈가슴 같지 않아 일상 다시는 손을 들고 같이!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거듭은 동생 속에 이렇게 올려볼까요?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거듭은 동생 속에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박수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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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박수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한 번 이렇게 올려볼까요? 한 번 이렇게 올려봐요 가질려고만 하지 마세요 전화번호 따지 마세요 장동원 지나가면 이렇게 올려볼까요? 해볼거 봐 마지막 다 같이 연애하기 딱 좋은 날 우리도 연애할 수 있어요 맞아 안 돼요? 우리도 연속극 보면 신장 뛰어요 안 뛰어요? 지배님만 뛰는 줄 알아요? 병원에서 연속극 보면 신장 안 뛰어요? 난 일곱 살 때 입원했는데 보니까 돈 뛰는데 자, 다같이 연애하기 시작! 연애하기 시작! 박수 여러분! 큰일! 감사합니다! 고생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. 어쨌든 공연이 정리가 됐네요.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신지요? 좋았어요. 좋았어요? 저희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KBS 제공간공사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 호국 나라를 지킨다. 공원의 보답받았처럼. 이번에 2017년 보은에다 슬로건이 따뜻한 보은이라고 합니다. 오늘 하루만큼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